팡우역 인구 450명의 조그만 마을 마침 주말을 맞아 축제가 열렸다 느슨한 줄을 나무 사이에 연결하고 그 위를 걸어가는 슬랙 라인이라는 스포츠다 마을 아이들의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 성공하지 못해도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남자아이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매달아 놓은 소방울을 흔들어 소리를 내면 성공이다 마지막 순간에 추락하고 말았다 이 아이는 성공할 것인가 기대해본다 아깝게도 실패했다 한쪽에서 음식도 팔고 있었다 반으로 자른 치즈를 녹인 후 칼로 긁었다 치즈를 녹여 칼로 긁어낸 알프스의 전통 음식이다 감자, 오이 절인 등과 함께 먹는다 치즈를 닫고 말았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는 소모가 이다니 그리고 여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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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여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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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